무릎정도 들어가봐 무릎정도 물을 안차갑다 이렇게. 이쯤 됐어. 정면을 보고 놓고 정면을 보고 놓고 앉아 앉아. 무릎 꿇고 앉아. 앉자마자 놓으셔. 가운데 손잡이 조금 더 앞으로. 조금 더 앞으로. 오케이. 앉아서 조금 연습을 해. 허리쯤 닿는 데서 연습하면 돼. 조금 더 들어가. 안 기쁘니까 더 들어가도 돼. 저쪽 사람들 보면 깊이 알 수 있지? 어 연습하면 돼. 방향도 바꿔봐. 방향. 방향 방향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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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